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편 안 들어주는 남편이 미워서 묻어버리려고 글을 썼지만 결국 모든 게 뽀룩이 나가지고 역으로 파묻혀버린 그런 아줌마 데리고 왔어요. 사실 이게 제목이 좀 스포일러라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안듭니다마는 어쨌든 명품 시공창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전개와 결과를 알고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봅시다. 참고로 무편집본입니다. 제목 음흉한 여론몰이를 통해서 남편을 땅에 묻으려고 했지만 결국 만천하에 거짓이 뽀룩 나버리고 남편 대신 지갑매장된 아줌마 원지 남편이요. 저한테 민폐 그 자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정말 민폐인가요? 바로 오늘 남편이랑 차를 타고 서울 외곽에 있는 어떤 카페를 갔어요. 남편이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이라며 데려가 준다고 하길래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콜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되게 유명한 커피 두 잔을 시켰습니다. 카페에서 만든 크림이 라떼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참고로 제가 평소에 크림을 정말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먹어보니까 어우 진짜 크림이 너무 맛있는 거야. 개쩔어. 그래서 나가면서 한 잔 더 테이크아웃을 했고 계산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추가요금을 더 내면 커피 비율을 낮추고 그 대신 크림을 더 넣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요. 참고로 여기서 커피 비율을 말한 이유. 이 가게는 음료를 테이크아웃 컵에 꽉 채워주는데 크림만 더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넘쳐요. 그러면 뭐야 용기를 낭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비율이 어쩌네 저쩌네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그 메뉴판엔 크림 추가라는 메뉴얼이 없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안되는 걸 무조건 대게 하라는 그런 개또라이 진상 아줌마도 아니고 그런 만큼 안된다고 하면 바로 수긍하고 그냥 커피만 테이크아웃하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왜?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무튼 제가 물어보니까 알바생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가게 사장님인가 아니면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자기 상급자한테 다가가서 물어보는 거 같더라고. 그런 뒤에 다시 와서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손님. 이렇길래 2천원 더 지불하고 테이크아웃해서 나왔는데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저희 남편입니다. 제가 그거를 물어볼 때부터 뭔가 심기 불편해하는 것 같더니 계속 옆에서 한숨만 쉬다가 결국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이러면서 혼자 먼저 나가버리더라구요.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커피를 받아온 뒤에 차에 앉아가지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아니 싸웠는데 글쎄 이 남자가 저더러 진상이라며 쪽팔리다고 하는 겁니다. 메뉴판에 없는 건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말라면서요. 그게 예의라고 합니다. 예의.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사람이 물어보는 게 잘못입니까? 게다가 되니까 해주는 거지 안되는 걸 해줬겠냐구요. 특히나 제가 뭐 그걸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야 질문. 그런만큼 만약 상대방이 안된다고 했으면 수긍할 준비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쉽겠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우기고 난리를 치는 거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죠. 제가 진상이 맞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냥 좋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쪽팔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하튼 그래요. 이것 때문에 결국 오지게 정말 크게 싸우다가 글 쓰는 건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겁니까? 진심이야? 내가 진상이냐고 한번 말해봐요. 남편이랑 같이 봅니다. 댓글 1번 언뜻 보기엔 남편이 미쳤나 싶지만 글쎄요. 제 경험상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평소에 비슷한 일이 자주 있었고 지금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욕으로 보이는데요. 남도 아니고 내 남편이 저런 소리를 했다면 쓴이는 분명 평소에도 엄청나게 많은 욕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고작 한번 그랬다고 저렇게 티나게 한심해하며 부끄러워하는 남편은 잘 없거든요.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이건 미친놈이니까 이혼을 하셔야겠죠. 근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봐요. 쓴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살았죠? 말해봐. 2번 에? 아니 그냥 가능한지 안되는지 살짝 물어본 것 뿐인데 이걸 보고 진상이 범주라니 덜덜덜덜덜 조금 새롭구만! 내 댓글 진상입니다 진상 다음 손님은 우유비율 낮춰달라 하고 그 다음 손님은 크림 두 스푼 넣어달라 하고 다 괜찮겠네요? 애초에 커스텀 가능한 카페를 가야지 저게 먼지거리야 2번 괜찮아요. 차 마시고 뒤에서 욕하는 거 안 들리니까 3번 저 같으면 알바생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메뉴에 없으니까 고민하나 보다 싶고 아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원래 메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님처럼 주문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상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외국에서는 별의별 걸 다 주문해도 다 들어주던데요? 공짜로 크림 더 올려달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물어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남편 너무 오바한다. 대댓글 한국이 유독 메뉴 외 주문에 대해 융통성이 없긴 해요. 답답하죠. 저도 거기에 익숙해서 외국에 가서도 주는 대로만 먹었는데 어머 이게 웬걸? 자유자재로 그냥 원하는 대로 주문해도 다 되더라고요. 2번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좀 그렇게 하라고 좀 오지마! 4번 일단 메뉴에 없는 걸 자기 테이스트대로 맞춰달라는 것 자체가 진상 맞아요. 진상들이 나중에 리뷰도 그지같이 진상들이 보통 나중에 리뷰도 그지같이 쓰니까 그게 무서워서 사장이 그냥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고 나면 아휴 저런 것들 좀 안 오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오지게 깠을 거예요. 대댓글 아닌데요? 나는 알바할 때 가능한 선에서 부탁하는 손님들은 다 해드렸고 진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5번 이 상황을 지켜본 뒷사람 저도 A를 낮추고 B를 올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걸 본 뒷사람 저는 C를 아예 빼버리고 D를 듬뿍 넣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저는 반만 담고 좀 깎아줄 수 있나요? 6번 전혀요. 이런 것까지 진상이라니 세상 너무 깍박하다 무슨 뭐 아예 메뉴에 없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메뉴에 크림을 더 올려달라는 거면 되는 거잖아 어려움도 없고 곤란함도 전혀 없잖아요 저도 카페 알바했을 때 크림 빼달라 좀 추가해달라 이런 요청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이거 단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알바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건 자기는 알바 입장이니까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거나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물어본 거겠죠 카페를 하면 진짜 진상은 따로 있고 저 정도는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는데 다들 너무한다. 남편도 그렇고 여기 댓글도 그렇고 안 된다는 걸 해달라고 고집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7번 모르겠다. 이 여자 느낌이 너무 이상해. 그지 같아. 이거 분명 남편 말도 들여봐야 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팍팍 들어온다 이거지 분명 별 무리가 없는 요구사항이야 이건 아니 뭐 물어본 건데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저랬다는 건 분명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이거지 뭐 8번 애기 먹게 계란프라이 하나 더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이거랑 돈 드릴 테니까 커피 비율 낮추고 휘핑크림 올려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란다. 이 진상 알겠냐? 그냥 두 잔을 시켜. 그리고 크림을 처먹고 커피를 버리라고 9번 식당이든 카페든 하루에 한 그릇 한 잔을 판 식당이든 카페든 하루에 한 그릇 한 잔을 만들어 팔기 위해 레시피와 메뉴얼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빠르고 균일한 메뉴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레시피와 작업 공정을 뭐 돈만 주면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다른 요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진상인 마인드죠. 아시겠나요? 이래가지고 대부분 거의 대부분 쓰니 편을 듭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등장을 해요. 과연 어떤 반전이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올리면 즉시 고정대가를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알았죠? 한 시간 안에 옵니다. 한 시간 안에. 감사합니다.